네,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희망에 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대표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가격은 아까 7만도 올라가고 좋았지만 사실 뉴스가 딱히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잠깐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한 세 달 내에는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호주에서 현물 ETF가 나와서 거래가 5일부터 될 예정이고 그런데 크리프토신에서 호주가 그렇게 부각되는 시장은 아니라서 그래도 의미가 있죠. 제도권으로 돌아왔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태국의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들만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들은 투자가 안 되는데 태국은 사실 우리한테 관광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동남아에서 경제력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GDP가 5천억 달러고 그래서 지금 2위입니다. 1위가 인도네시아고 1인당 GDP로 보더라도 2위인데 1위는 싱가포리고요. 그래서 태국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아직 그래도 그냥 관광으로만 익숙한 나라인데 크리프토에서도 좀 뭐랄까요?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규제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거에 비해서 규제 체계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전체 웹3 생태계를 보더라도 대형 금융사들 중심으로 안전 웹3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리테일에서도 시장 참여가 있는데 전체 규모라든가 태국발 유명한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에 살짝 조금 그렇게 돼 있지만 국가적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태국을 상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관광이 상당히 유명한 국가니까 관광과 연계한 크리프토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또한 블록체인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코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논쟁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리플 CEO가 했던 말인데 민코인이 크리프토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대한 얘기인데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발란체 CEO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코인 말씀드리자면 밈 그러면 일단 문화적인 현상 이런 걸 갖고 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밈 그러면 진지하거나 무거운 의미의 문화적 현상이라 보다는 약간 B급 감성에 특히나 크리프토 씬에서 사용하는 밈 그러면 재밌는 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민코인은 사실 그겁니다. 아무런 유틸리티도 없고 그냥 프로젝트 차원의 심플한 철학 아니면 철학도 없이 그냥 우린 재미로 만들었어 라던가 뭐 그런 코인들을 이제 민코인인데 민코인이 이제 각광받는 이유는 이거죠. 시총 높은 것들 중에 도지코인이라던가 시바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격 등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언제나 이제 관심을 받고 또 만들어내기가 쉽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뭐랄까요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민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리플 CEO 도움은 안 된다 그러고 하는데 뭐 둘 다 말이 맞다고 봅니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잘 되면은 좋지만 상당한 이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구조상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도움은 되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저는 조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고 NFT에도 저는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NFT 시장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다가 한꺼번에 이제 꺼졌던 이유도 뭐랄까요 그 순간적인 승관적인 뭐죠 가격이 오르는 거 투자 수익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실 NFT가 이제 처음에 이제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뭐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 NFT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를 얻었을 때는 NFT니까 가격이 오른다 NFT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들이 많았는데 사실 NFT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술품의 한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액자는 뭐 빛에 바래기도 쉬웠고 이렇게 훼손될 수가 쉬웠는데 이제 NFT라는 액자를 씌우니까 그림이 훼손도 안 되고 뭐 빛에 바라지도 않고 이런 정도라 액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술품 가치가 달라지지 않듯이 그 정도 관점으로만 NFT를 봤어야 되는데 다양한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사업이 아니라 사기로 접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또 관심으로부터 이제 많이 멀어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민코인도 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섞일 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 이제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데 그렇죠 지금 일단 비트파이넥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지금 막바지에 진입을 했고 장기적으로 이제 강세가 전망된다는 이제 보고가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그동안 상당한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랑 상당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이 이제 그동안 장기 투자자들이 상당수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상을 봤을 때 주요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지갑 또 신규 지갑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매트릭스포트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추세 과거 패턴을 보는 건데 각 월별로 상승률이 어땠는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제 6월 7월에 상승이 많았다. 그래서 올 여름에 아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매트릭스포트에서도 전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비트코인 시장 내에서 호재 전에 더 이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매크로다. 거시경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 내에서 호재들은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내에서 호재들은 이걸로 봅니다. 작은 웅덩이에 빨대를 꼽았다.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니까 약간 큰 저수지 웅덩이에서 빨대를 꼽은 정도였다면 큰 바다에 이제 빨대를 언제 꼽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거시경제라고 보고 있고 그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일단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ETF 관련돼서도 태국에서도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규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밈코인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FT와 약간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 가치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고르자면 그래도 시장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규 지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6월에서 7월까지 상승률이 가장 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따지면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조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는 잠깐 좋지만 경기 전반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도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낮추면서 통화량이 폭발하면서 투자 시장으로 몰리면서 특히 코인 시장으로 몰리면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역사적인 속도와 양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도대체 이제 금리가 지금 거의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거는 이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도대체 금리는 도대체 언제 얼만큼이나 내릴 것인가. 늘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관련자들 발표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에 왔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볼까 합니다. 바로 하나씩 뭐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4월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요거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뭐 PCR 그러면 개인 소비지출이고 그래서 PC 물가지수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국내 소비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를 나타내는데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 뭐 그러니까 금리 결정을 할 때가 되겠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이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물가 상승이 이제 서서히 잡히니까 그럼 금리도 곧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확실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좀 더 확실한 지표 이제 필요한 지표를 이제 고용지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7일에 발표 예정인데 고용지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노동시장의 공급이 부족할 때 구직자가 부족할 때 고용이 잘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까지도 이제 발표를 봐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볼 때 보통 이제 패드워치라는 걸 많이 참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며칠 날 금리가 어떻게 될 확률이 가능성이 몇 프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돼. 지금이 이제 제일 오른쪽 편에 5.25, 5.5 지금 금리 수준이 지금 여기인데 이번 달에 6월 달에 발표할 거는 그대로 동결이 될 것이다가 99.9%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씩 보시면 7월 달 가면은 이제 15%, 85%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표로 봤을 때는 9월이 되어야 그래도 한 반반 정도 이제 한 단계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전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둔 부분이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그래서 9월 달은 반반이지만 이때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절적 패턴 월별로 뭐 사실 그건 논리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계절적으로 월별로 패턴이 어땠는가를 아까 패트릭 스포트에서 이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여름을 말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 계절적 패턴, 계절적 요인과 이 금리가 맞물렸을 때 만약에 그 계절적 패턴이 맞물려서 7월 달에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월 가면서 금리까지 인하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겹치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금년 들어서 이제 금리가 까지 인하가 되면은 엄청난 폭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아직 금리가 이제 거시경제가 못 따라와 주고 있고 대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됐고 또 각 국가별로 ETF가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가 이제 승인이 언제 될 것인가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월별 패턴으로 봤을 때 여름의 영향 그리고 지금 패드워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쳐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특정 크리프트 시장 자체의 특정 이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웅덩이에 빨대를 꼽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아 이제 바다에 꼽았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좀 더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른 뭐 뉴스들도 계속 유심히 봐야 되지만 일단 금리 아까 고용 지표도 있었고 그거에 따른 금리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 전체를 전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이 금리 인하 시점과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만큼 좀 활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반반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는 측면도 하나 있고 뭐 그냥 단기적인 뭐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반반인데 지금 한 3개월이면은 9월이죠 9월에 보면은 지금 저 표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도 거의 반반 수준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하면서 그냥 이더리움 현물 ETF 영향만 따지는 전망에 비해서는 저 시점이 실제로 됐을 때는 좀 더 더 큰 뭐랄까 더 큰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뭐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상당히 저는 그 엄청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뭐 앞으로는 당연히 좋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7만 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맞물리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호재가 없는 시장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시장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